영등포구가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 네트워크에서 공동주관한 제3회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정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. 영등포구는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한 후 사회적경제공동브랜드 포포그레 개발과 지역문제 해결형 소셜벤처팀 육성사업, 당산동 생활상권 주성사업 등 주민과 사회적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. 또 골목환경, 주차 등 기초질서를 비롯해 돌봄, 일자리 등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체 영향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육성 지원하며 생활 속 사회적경제 실현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. 구는 앞으로도 주민과 사회적기업과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여 사회적경제의 활성화, 탁트인 영등포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